처음부터 기선제압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불허전 누구야 퍼포끼임 김중현 제발 퍼포로 응수해져 시선강좌 퍼포끼임 요요미 가자 김중현 잡으러 가자 김중현씨가 그 어떠한 대결보다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공약을 듣고 계속 그 저희가 미국 가가지고 그 옷을 입고 이러고 있는 게 지금 계속 떠올라가지고 큰일 났어요 조경씨 잊어야 돼요 잊어야 돼요 예예예 무대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현아 예예 오늘 썸타면 안 돼 그럼 진짜 최선을 다해야 돼 오늘 중현아 썸타는 순간 요요미 씨가 입은 옷을 우리가 입어야 돼 아 이런 느낌이죠 이 신발도 준비하셔야 돼요 신발 준비하셔야 돼요 아 그렇네 네 네 자 그러면 성공은 김중현씨부터 가겠습니다 자자자 여러분들 무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쇼미더 장미 장미 예예 퇴근 libertad 예예 그대 모습은 보란빛 처럼 세멋이 다가왔지 뭐야 이거 반칙이지 자 가자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예쁜 두 눈에 향기가 어려 잊을 수가 없었네 언제나 우리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얘기들을 만들어가요 외로움이 다가와도 그댄 슬퍼하지마 답답한 내 맘이 더 아파오잖아 길을 걷다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 나에게 사랑을 건네준 사람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예쁜 두 눈에 향기가 어려 잊을 수가 없었네 언제나 우리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얘기들을 만들어가요 외로움이 다가와도 그댄 슬퍼하지마 답답한 내 맘이 더 아파오잖아 길을 걷다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 나에게 사랑을 건네준 사람 사랑을 건네준 그대 사랑을 건네준 그대 사랑을 건네준 그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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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중현 양시 퍼포리키 오 마이거 번식이야 자 김중현씨의 무대가 좋았다면 장미를 터져주세요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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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던지는데 오오오 4 2 1 장미 마감합니다 잠깐만요 오오 마감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장미 마감합니다 오오오 일단은 무대 이 앞쪽으로 장미가 꽉 찼어요 오오오오 이 정도 많은거지 오오오오 자 우리 스태프분들 분주하게 지금 장미를 수강하고 계십니다 야 저 소쿨이 아직도 있네 아주 좋았어요 오우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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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요요미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떤 노래로 반격을 하실 생각입니까 제가 부를 곡은요 이은아 선생님이 니가 좋아 한번 요염하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미더 장미 와 표정 봐 표정 야 용희야 표정은 다했다 아 역시 꼭 감은 입술에 미웠어 둘이 그렇게 말없이 걸었지 가슴에 피어나는 먼 훗날의 꿈을 끝내는 말 하지 못했어 와 와 그렇게 말없는 네가 나는 좋아 외로워 보이는 네가 나는 좋아 나도 좋아 작은 마음을 주고 작은 것만을 꾸며 얼굴을 벗기고 말았지 얼굴을 벗기고 말았지 하 와 와 명의만 할 수 있는 거 아 위험한데 네 그렇게 말없는 네가 나는 좋아 외로워 외로워 먼 훗날의 꿈을 끝내는 말 하지 못했어 좋다 흑 이야 기쟁이 기쟁이 오오 마지막 도전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이겼다 분명히 장미 안 들고 있었거든요 응원하니까 갑자기 여기저기서 장미가 나와 이게 마술이에요 그럼요 요요미씨의 무대가 좋았다면 장미를 던져주세요 던져주세요 빠르타가 나오고 고고고고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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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끝내는없이 장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아 다발태로 2 1 장미 마감합니다 오 아니 뭉탱이가 맞네 뭉탱이가 여기 여기 밑에 있으면 원래 탈락이었는데 아니 탈락이요 손태진 씨 찌짐 바뀌면서 룰이 바뀌었어요 아 룰이 바뀌었어요? 던져주신 모든 것들은 인정하겠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어요